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1970년대에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장노님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노님이셨는데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람을 피고 아예 살림을 차린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노님이 그만 암에 걸립니다 그 당시는 암이 발견되면 사실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일 때가 많았었습니다 역시 그 장노님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장노 아닙니까 자기의 감추어졌던 이중 생활을 생각하며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고쳐달라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암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줬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노님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엄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노님이 그 암에서 나음을 입은 것은 복일까 해로움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의 논지는 그 장노님이 병나음 받은 것 그거 해로움이었다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나음 입는 것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이 해로움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나음을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주께서 낫게 해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주셨음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언제 시간 내서 한번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 구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 본향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여기서 쓰다가 버려두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고 그러한 광구하는 바를 받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 수많은 응답들 사실은 전부 다 두고 가야 할 그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응답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은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안식일, 예루살렘 그곳에서 특별히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극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즉슨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38년 동안 왜곡된 믿음, 미신적 믿음에 사로잡혀 피폐한 삶,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고 38년 동안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 글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도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미신적 믿음이 만족되는 것만을 주님께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극률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글을 지금도 여전히 파도치며 물결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그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벌떡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체험되어 오랫동안 소원하던 바가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을 입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말씀으로 하면 보라 내가 응답 받았으니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영원의 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 변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응답들을 가지고 보라 내가 낫으니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의 때를 위하여 육체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동참합니다 우린 이 부분을 지난주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38년 동안 알턴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더 이상 앉아있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리를 들어라 더 이상 너가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어가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휩싸여서 그는 나음을 입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명 가운데 제4개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234가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준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준수사항은 더 이상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저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조절하고 그들을 끌고 가는 데 필요한 통치수단으로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지금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안식일 규범 자신들이 정한 규범을 어긴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하나님의 창조 그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에 애국에서 너희들을 구출한 나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인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칭하며 안식일로 정하며 쉼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며 그것을 체험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것을 힘쓰라고 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새 창조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 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러운 마귀 권세는 우리를 결단코 그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온갖 위협을 다합니다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결국은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의 날들을 사는 우리들은 현실의 위협을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가 현실적이라는 그 부분 바로 그 현실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위협도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의 응답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병나음 입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입고 그렇게 기뻐하며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기쁨 때문에 나음 입은 기쁨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기쁨 때문에 안식일 규정 어겼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너 그거 안식일 규정 어긴 거야 라고 지적을 해 주자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슬며시 자기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내가 일부러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해 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들고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슬며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자기를 고쳐주신 분 예수님께로 슬쩍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유대인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과연 너를 너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우스꽝스러운 것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받아줍니다 아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너를 고쳐준 자가 너한테 그렇게 시켰단 말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될 고침받은 사건 지금 38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했던 자가 드디어 안식을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그 규정 어긴 것만을 보며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삶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영생의 삶을 주시고자 그를 찾아와서 다시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말씀해 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뭘까요 지금 나의 이 38년 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을 이었다는 것을 알면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님이라 하니라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구장에서도 이 안식일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집니다 그때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태도와 이 38년의 병에서 나은 받은 사람의 태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위협의 요소 유대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모처럼 자신이 나음을 입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자유가 박탈당할 것 같은 염려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힘 자신이 고침받은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에는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이 가련한 사람을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은 체험했고 자신의 원하는 바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할 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현실적 위협 때문입니다 현실의 위협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 창조의 사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목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협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는 여러 장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적이 있고 장벽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을 부딪히는 순간 그 장벽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장벽을 부딪히기도 전에 그것이 주고 있는 위협의 요소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비참함 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위협 요소를 잘 극복하고 이긴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하여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그 탁월한 영도자인 모세가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 썩이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난한 땅은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적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던 적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일들은요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가 승리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가운데 확신의 응답으로 그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확신의 응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확신의 응답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의 응답은요 확신의 응답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현실의 응답까지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데에 첫 번째 장벽은 뭐였냐면 범람하고 있던 요단 강물이었습니다 추수 때였기 때문에 홍수자처럼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스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언약괴를 어깨에 매고 제스장들이 먼저 그 신의 발을 적시며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한 곳에 쌓이게끔 하십니다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건너가며 여전히 그 언약괴의 무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무게감을 어깨에 매고 있는 제스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을 건너갑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단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현실적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확신의 응답을 주셨고 현실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할 차례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우린 곧장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현실의 응답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기 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레를 행하라는 겁니다 40년 전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할레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할레받는 것에 대하여 그저 무마하고 눈 감고 지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레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앞으로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주력부대가 될 세대들은 전부 다 할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레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할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몸의 표시로 남기는 것이 할레입니다 거룩한 예식이고 기념할 만한 일이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군사 지도자들도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병사들 가운데 주력부대들에게 할레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할레를 받으면 일주일, 이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 모습을 적들이 보고 쳐들어오면 전멸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자살 행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 전부 다 몽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냥 거기서 할레를 행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레를 행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레 안 했잖냐 내 앞에 거룩한 언약된 백성임을 표시해라 그래서 그 표시를 하고 다 났고 요단강물 갈라지게 해주셔가지고 건너가고 그럼 사기 충천하고 요단강 갈라지는 요단강 멈춰서 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도시국가 왕들은 전부 다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성들을 공격을 하면 얼마나 멋진 작전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송 눈앞에 둔 그 자리에서 할레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에는 무언가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기서 할레를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협적 요소를 만드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야말로 현실적 위협이 그들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요 할레를 받았는데 기적으로 나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왔댑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적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여수아라고 해서 그 현실적 위협이 온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복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확신의 응답을 가지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던 현실의 응답을 가지고 현실적 위협의 요소를 이기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복종하는 승리하는 인생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의 할래 받음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였더라 길가리란 뜻은 구르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수치 감추어져 있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댑니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현실적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수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을 떠나가게끔 하셨습니다 길가리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길가리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졌던 부끄러움들 그 수치스러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가나 떠나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현실적 위협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인정하면 크게 하면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현실적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현실적 위협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길가리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선언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현실적 위협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그런 현실적 위협을 이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육체의 날들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안식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육체의 날들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하여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실적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라고 계속하여 응답을 주시며 그 명령에 복종하고 나가며 현실적 위협을 이기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길가래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내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을 받은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답니다 아니 창세계에서는 쉬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창조 그 아름다움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죄짓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들 우리도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누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생명의 통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직장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말 삼가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라는 말은 삼가하는 겁니다 우린 먹고 살려고 삶의 터전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낸받은 인생입니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잘 이해했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면 우린 사뭇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자가 되어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도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섬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장을 다니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직이 성직이고 만업이 성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 혼자만 이것이 성직이다 얘기하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만일 성도가 목사님만이 성직이죠 라고 얘기하면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우린 전부 다 성직, 성업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계획이 성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사역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선포를 가지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현실적인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현실적 위협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길가리의 사건을 주시고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보게 될 겁니다 그날 그때의 그곳에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최후의 승리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린 모두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많은 응답 수많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쓰다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의 나를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단어의 현실의 위협 속에서조차 주신 응답 기억하며 이기라고 응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라고 그 수많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참미 올릴 때에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린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